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작 구울 후보자 정보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류사명 후보입니다. 1964년 10월 9일생이며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전직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장이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살리기 본부장입니다. 재산 신고액은 17억 4천 5백 39만 3천원이며 최근 5년 세금 납부액은 1억 6천 3백 34만 3천원이고 체납액은 없습니다. 군복무를 마쳤으며 전과기록은 없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가 처음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입니다. 1963년 12월 6일생이며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전직 사선 국회의원이었으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58억 3천 158만 4천원이며 최근 5년 세금 납부액은 8억 8천 5백 41만 6천원이고 체납액은 없습니다. 병역 신고는 해당 사항 없으며 전과기록은 없습니다. 입후보 횟수는 6회입니다. 이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작구을 후보자 정보 안내를 마칩니다.